국민의힘 미디어 정책 조정특위 위원장 윤두현입니다. 생명서 읽겠습니다. 사장 선출을 둘러산 KBS의 난맥상은 어떤 논리나 어떤 명분으로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KBS는 계속되는 공정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데다 방만한 경영 논란까지 겹쳐서 개혁과 혁신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을 상실한 채 백적 간두의 위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위기수습에 일로 매진해도 아쉬울 이 시기에 사장 선임을 둘러산 논란과 시비는 그덮날이라는 기대보다는 시청자와 국민의 탄식을 자아낼 뿐입니다. 국민의 방송이라는 위상을 되찾기 위해 제2의 개국 수준의 혁신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알량한 기득권을 염두에 든 반목과 갈등으로 새 사장 선임의 난항을 거듭하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사장이 어디서 오느냐 누구냐가 아니라 개혁청사진의 내용과 이행의지가 중요합니다. 신뢰를 잃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KBS를 국민의 기대에 맞게 올바로 세울 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KBS가 겪는 어려움은 노형화된 공영방송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스스로 정화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민노총 언론 노조의 전형의 맛은 내부에 처절한 저항도 있었지만 바로 잡기에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사장 추정권을 가진 KBS 이사회도 더 이상의 난맥상을 드러내지 말고 공정한 국민의 방송 KBS로 거듭나게 할 사장을 하루빨리 선임하십시오.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는 집단은 강제로 개혁당한다는 엄정한 교훈을 KBS는 명심해야 합니다. 2023년 10월 6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위원장 윤두현 기상캐스터 배혜지